메세지 잘 오세요 꼭 딱히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영시럽에서 나온 바이클론즈 메가비스트 시리즈 중에서 메머드입니다 자 자이언트 엘크하고요 그 다음에 아르젠타비스 오늘 보여드렸는데 저것들은 상반신을 구성하고 하반신을 구성하는 메머드입니다 메머드 같은 경우는 단종된 코끼리보다 훨씬 큰 공룡 같은 그런거죠 너 말고 너무 틀림없이 싸우시고 자 잠시 한번 준비해봐 시끄럽다 조기 좀 하세요 자 메머드입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까요 자 메머드 되어있고 자 메머드하고 아르젠타비스하고 자이언트 엘트 3개 시리즈를 합치시면 썬더 가디언을 구입하실 수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가시면 36,900원 정도 판매하고요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왕구점이나 인터넷 보시면 한 3만원대 초반? 3만점은 3만,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3개를 따로 구입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를 통째로 구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요기에다가 크로스어테커 제품 따로 구입을 하시면 두개를 또 합치시면 총 5개를 합쳐서 바바리안킹을 만드실 수 있는데 또 바바리안킹을 하나로 구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죠 저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냥 자이언트 엘큼 하나 구입을 해봤는데 괜찮아가지고 하나하나씩 구입을 해봤구요 나중에 요거 크로스어테커도 구입을 해서 바바리안킹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칩 장차 모션체인저와 허환되구요 뭐하게 별명이... 자 되어있고 옆에 보시면 자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뭐 이것만 넘어가구요 자 여기 보시면 메머드 단품으로 구매할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되어있죠 요거 3개 시리즈 아까 보여드렸는데 3개 시리즈 중에서요 자 요 엘크 자이언트 엘크에서만 소리가 납니다 자이언트 엘크 소리가 나는데 밑에 부분에 요걸 눌려주... 저 뭐야 나중에 합체를 하게 되서 눌려주면 뭐야 왜 안나... 이렇게 소리가 나는 방식이 들어있구요 메머드하고 아르젠트 비스에는 아 저기... 소리 나는 기능은 안들어있다는거 파워레인저도 보시다보면 소리가 나는 제품이 있고 안나는 제품이 있죠 자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을 해봤는데요 좀 맘모스보다는 무슨 뭐... 메기 같기도 하고 무슨 곤충 같기도 하고 예 좀 코끼리 모습보다는 좀 하반신을 튼튼하게 위해서 만든 아 저번에 그 저기 뭐야 트레인포스에도 이런거 있었죠 네모나게 되어있는거 그거 좀 비슷한 느낌 나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되어있고 자 뭔가 수염같은거 들어있고 자... 얘같은 경우는 뭐 기본 무기인 뭐 블롱캐넌 뭐 공기와 물 뭐 자갈 등 주변에 뭐 대부분의 물질을 뭐 발사체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무기가 있구요 뭐 상하를 냉각봉으로 변환해서 저걸 얼려버리는 뭐 플래시프리저 메가스톰퍼 등이 뭐 필살기도 갖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에서도 활동이 가능한데 어... 메기처럼 생겼다면서 저기 오리처럼 물속에서 다리를 접고 행동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용기술은 블레오... 블루... 블루캐넌 그 다음에 플래시프리저 그 다음에 메가스톰퍼 어... 등이 되어있다고 되어있네요 얘같은 경우에는 썬더가디언과 바바라킹의 하반신에 되기도 하구요 머리는 썬더가디언의 무기인 마카 히슬로로 사용되구요 크로스어테커 무기 천둥방패 합차해서 폭군 카스트로피를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에이콕 12은 맨날 우성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자 얼굴 요런식의 모습이구요 자 옆쪽은 요런식의 모습이고 자 위쪽은 자 요런식으로 모습으로 되어있구요 거의 뭐 직사각형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아 다리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구나 자 다리 이렇게 펴주시면 되겠고 자 어떻게 되는건지 한번 알아보고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멀 모드에서 로봇모드 썬더가디언 다리로 한번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코쪽에 있는거 빼주시구요 자 요기같은 경우에는 잡아 빼시면서 그 다음에 요기 또 이렇게 걸려있는게 있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밀으셔서 해주시면 자 이렇게 블록 두개 들어있는게 있는데 요거 이따 끼울때만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요런식으로 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요거같은 경우에는 어 창피하니까 얼굴을 돌려서 이렇게 가리라고 되어있는데 자 요렇게 돌려서 얼굴 아 창피해 나 보지마 아 이렇게 되어있고 다시 여다가 코 끼워주시구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내려주시면 요게 이게 마카 휘슬 어 무기라고 되어있습니다 요거 한번 로봇 뒤쪽에 이제 끼우는거 같은데요 자 요렇게 뭐 마카 휘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자 몸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 보시면 옆에 누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구요 누르시면 안으로 들어가죠 자 들어가 들어가시고 자 숏다리도 만들어 버리십시다 네 밑에가 빠졌다 자 숏다리도 만들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다리를 접어서 자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공사되어있는 버전에서 여기서 요거를 뒤쪽으로 돌려줍시다 자 돌려서 야 돌아가 밑에가 벌써 빠졌어 자 돌려주시고 반대인가 반대 아니고 맞구요 요런식으로 이제 돌려주신 다음에 자 뒤쪽으로 가셔서 자 요쪽 부분 자 요렇게 내려주랍니다 내려주시구요 그 다음에 요거를 양쪽으로 벌려주십니다 벌려주시구요 그 다음에 저기 뒤쪽에 있는거를 잡아서 야야야 쭉 이렇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펴주시구요 그 다음에 자 요 다리 부분 이것을 봐 다리가 어디갔어 자 요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시구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내려주랍니다 설마서가 그렇게 헷갈려 제가 잘못 보는건가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개 붙어있던거 벌려주시구요 그 다음에 요기 안쪽에 있는 부분 자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려주신 다음에 자 요거는 파워레인저에 있는거 비슷한 홈이죠 요거 내리셔서 자 다리안이 통 비어있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쪽 하셔서 쫙 끼워주시면 되겠구요 자 요렇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 양쪽 다리 쫙 내려주시고 자 펴고 발 자 펴주시고 자 요렇게 접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자 요렇게 해서 자 하반신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아까 그 무기를 요 뒤쪽에다 꽂는거 같은데 아 요기 저 홈이 있죠 홈이랑 저 이쪽 홈이랑 가져가지고 자 위쪽에다가 아 다시 원래대로 끼워서 자 요기 들어가시면 애매하다 양쪽 핏을 누르신 다음에 요기 뒤쪽에다가 꼬리 방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구요 자 요렇게 하시면 썬더 가디건 다리가 완성이 된겁니다 자 썬더 가디건 다리가 완성됐구요 자 기존에 있는 제품들 요거 가져다가 상반이 두개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 미리 해놨는데요 나중에 어 썬더 가디건 저기 하나 다시 할 때 다시 보여드리고 오늘은 요렇게 어 상체 통체로 끼우신 상태에서 자 요기 보시면 자 아체에다가 아이고 아이고 뒤로 얼굴 내리시고 요기 보시면 이렇게 끼우는 홈 있잖아요 저기랑 저기랑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넣으시고 으자 야 이거 너무 등치도 크고 이건 뭐 어린아이들이라기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고 잘 안들어가 얘들아 자 이렇게 홈이 있는 데다가 제가 저걸 올려 두시고 야 좀 들어가라 자 이렇게 끼워주신다는 상태에서 밀어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어 저 썬더 가디건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 나중에 한번 저기 조카랑 같이 해서 썬더 가디건 만드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지 조카부 오우 등치 봐라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어 자 요거는 가져다가 이쪽에다 끼워주시면 되는데 으 상체가 빠질라고 그래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지 요 마카 휘슬 같은 경우 끼는 경우가 설명서에 전혀 설명이 안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좀 뒤쪽에 붕 떠있거든요 박스에도 보시면 자 요렇게 좀 뒤쪽에 붕 떠있는 듯한 모습만 그려져 있고 정확하게는 어떻게 끼우라는 얘기가 없네요 자 그렇게 되어있고요 이게 또 뭐야 아 아 아 바바리암킹 크게 변신했을 때 뭐 또 변신하는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저기부터 보는 건 아니고 다리를 요거 이렇게 접어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뒤에 이게 이렇게 돼있는데 요게 요게 다리로 변신을 하나 봅니다 아 이렇게 빼셔서 자 빼서 앞으로 오셔서 아 앞에다 걸어주면 되는구나 자 다리 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거 그냥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 옆에 거 내려주시면 된다고 되어있네요 어이고 자 요거는 이제 아니고 조금 이제 크기지만 요거는 바바리암킹 다리를 변신한 거고요 아까보다 그거 전단계로 가면 되고 그리고 아까 있던 거 방패 가져다가 이거 손잡이를 아 이렇게 합쳐놨구나 자 이렇게 이제 빼서 주셔서 자 이쪽에다가 자 요걸로 장착해 주시고 손잡이 딱 해 주셔서 자 방패까지 짠 짜자잔 껴주시면 자 좀 잡아 잘 잡아 봐 인마 아이고 혼자 보고 있었네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방패까지 연결이 됐고요 이야 크기 무진장 크다 예 그 다리 저 뭐야 티랑루킹 저거에 비해서도 크기가 엄청나게 크게 나 있죠 예 다리를 조금 내린 단계라서 그렇고 요거 만약에 지금 3단으로 합체한 건데 만약에 그 5대 합체 바바리암킹 만들게 되면 상체까지 엄청나게 커질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된 상태이고요 다시 한번 맘무스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근데 조립 과정이 이게 물론 저도 지금 한번밖에 안 해봤을 한두 번밖에 안 해봐 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아이들이 하길때 좀 아주 쉽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몇 번 하다보면 좀 익숙해지긴 하겠죠 자 원래대로 다리 모습으로 가고요 다른 거 별거 있겠습니까 아까 옆순으로 해서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것도 올렸으니까 내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뒤에 거 올려주셨어 자 자 앞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자자 자 자 어우 처음에는 장난감이 좀 길이 안 들었다 그럴까 좀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뻑뻑뻑 하긴 하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자 자 내려가 주신 상태에서 자 내려주셔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잘 안 껴줘 여기 보시면 파워레인저 끼는 것처럼 이렇게 홈이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죠 그거 이제 잘 장착해서 밀어 넣어 주시면 되는데 잘 안 들어간다 자 이거 뭐야 자 이쪽도 잘 접어서 비어서 주시면 되겠고 맘모스 다리 부분 빼서 잡아 당겨서 빼주시고 내려서 닿아서 빼주시고 자 이쪽도 내려서 돌려서 내려 주시고 아이고 힘들다 자 그나마 조카가 이제 초등학생이 돼서 이제 그닥 크게 뭐 자꾸 변신해 주세요 라는 안 하긴 하지만 자 아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무한룸프에 빠지죠 계속 변신해 주세요 다시 합체해 주세요 뭐 하다 보면 좀 짜증도 많이 나긴 하구요 밑에다 잘 안 깨죠 자 이렇게 껴주신 상태에서 자 저거 뚝 빠졌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얼굴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거는 알아서 껴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이렇게 돌려서 얼굴 아까처럼 자 해주시면 되겠고 아이고 힘들어라 자 이거 코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 요것도 껴주시는 거 밑에 거 먼저 자 그게 그 동그란 핀 같은 거 같은 거 옆으로 돌려서 코는 먼저 끼면 조금 빠지더라구요 자 저도 한 몇 시점 해봐라 이거 좀 제대로 하겠지 한두 번 해갖고는 자 들어가라 아 안 들어가 야 야 여기 비스듬하게 끼면 앞에 들어갔는데도 안 들어가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껴서 뭐 껴주시구요 뒤쪽에 또 연결하는 부분 마저 연결해 주시면 자 아까 이제 맘무스로 들어왔고 밑에 계속 빠지네 중간에 또 어디 또 하나 잘못했나 보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자 맘무스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들어가주라 밑에 뭐가 불만이니 자 자 이렇게 하시면 다시 맘무스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제품인데 아이고 조금 뭐 이렇게 변신 단계가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하구요 그런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자 콧 끼워라 콧 끼워 코끼리가 아니고 맘무스지만 자 끼워 아이고 이거 뭐 잘못했어 이거 하하 자 요 부분을 바깥으로 확실히 빼야 되는데 그걸 안 뺐다니 위아래가 잘 안 물렸는데 아 요거 저거 저거 빼서 끼우니까 위도 잘 물리구요 밑에도 잘 물려서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자 메머드 맘무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자 뭐 그런 제품인데 아이고 저거는 자꾸 빠지니 거끼리 아저씨는 고가손이래 자 그런 제품이 다 상당히 크기도 크구요 어 아주 꽤 그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조금 모양은 조금 세기는 떨어지긴 하지만 하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따로 구입을 하시면 3만 6,9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어 제품인데 그 뭐야 그 한꺼번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 어 썬더가디언 같은 경우는 한 7만원대에도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어 만약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한번 구입 저 합체 3개 합체된 거 구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차라리 그 바바리안킹 5개 합쳐진 거 구매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보여드린게 이제 메머드인데 메머드랑 어 아르전타비스하고 자이언트 엘프 요 3개를 합치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어 썬더가디언 그 다음에 크로스어테커 요것도 또 두개가 있습니다 두개가 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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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개를 구입을 하셔서 바바리안킹을 구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 두개를 구입하셔서 바바리안킹을 만드실 수도 있고 차라리 바바리안킹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통째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거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로봇 같은 경우는 상당히 품질도 좋아졌고 예전에 뭐 그냥 또봇 약간 좀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또봇보다 훨씬 잘 나온 것 같고요 왠지 그 파워레인저 또봇 그런거에다가 좀 약간 좀 파워레인저 기술을 좀 약간 좀 가미해가지고 꽤 아주 기능적으로 개척경도 같고요 아까 변신한 것처럼 아주 멋진 로봇이 되는데 아이들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고를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뭐 요즘 뭐 카보 다시 또 로봇 시리즈가 인기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공룡아 끄라마 둘이 한번 붙어봐라 둘이 한번 붙어볼까요 둘이 한번 붙어보자 이제 디라노스 자 한번 저기 저게 묵직해가지고 이기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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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모지가 끈적도 안해 자 자 댓글은 제품이니까 참고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잡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